수익은 맛있게, 계좌는 즐겁게, 주식 맛집 강현균의 주도락 엠뱅골드 강현균 매니저가 오셨습니다. 매니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즐거운 수익 리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뷰해볼 종목, 오늘 급등시세가 나왔던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지금까지 30%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매니저님. 네, 드디어 10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없어도 10만 달러에 돌파한 비트코인. 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중장기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는 가져가도 되죠. 저는 더 오래, 지금보다 한 2배, 3배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국내 증시에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 지금 한화투자증권이 올라간 이유가 업비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업비트, 그리고 빚썸, 그리고 코인원 이런 것들에 몰리고 있는 증거금, 그러니까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잖아요. 한 20조 넘게, 30조 가까이 거래대금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있는 곳이 업비트입니다. 업비트가 한 10조 넘게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으니까 코스피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수료만 책정을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발생이 될 것이고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한화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등등등이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지분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요한 건 업비트가 계속해서 수익을, 국내 최고의 최대 거래소가 될 것인가.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코인은 얼마까지 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뭐랄까 라운드 피규어 가격인 10만 달러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서는 약간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해드리는 목표가는 전 고점입니다. 딱 4,600원 거기까지만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4,600원까지만 홀딩하셔서 가져가시고 손저가는 조금 높여서 올려서 3,400원 정해드릴 테니까 홀딩 잘 하셔가지고 4,600원 위에서는 꼭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4,600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수익 보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노브랜드입니다. 이 기업은 어제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역시나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갭상승 출발했더라고요. 그런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 흘러내려서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제가 동 종목을 소개해 드리면서 실적이 너무 좋고 내년도 더 좋아지고 영업이익률도 좋다. 그래서 미국의 타겟이라든지 갭이라든지 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얘네들한테 의류를 제작을 맡기고 거기다가 라벨링을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노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침 제가 가져왔을 때 1대1 무상증자를 한다는 소식과 함께 갭상승했죠. 그래서 제가 얼마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2만 원 넘어서 시작하게 되면 2만 원까지는 분한 매수하시라고 했는데 딱 정확히 2만 원에 시작을 했어요. 들었나 봐요. 2만 원에 시작을 하고 7% 상승해서 2만 1,400원까지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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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장 막판에 갈수록 빠졌는데 오늘 지수의 흐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지수가 거래대금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빠진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수에서 한 2시부터 지수가 좀 빠졌던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신용 반대매매 물량을 피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물량이 빠지면서 지수가 밀리니까 동종문 역시도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거래대금 보시면 맨초에 올라갔을 때 거래대금 붙었던 것 빼고서는 거래대금 나온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가져가시고 손절까지 높여드릴게요. 1만 4천 원은 잡아드려서 2만 원보다는 좀 약간 크게 갭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만 4천 원 깨지면 정리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 전까지는 홀딩하셔서 저는 내일 아침에 만약에 갭 상승하거나 양봉이 뜨게 되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종문 그렇게 매수하셔서 목표가 2만 2천 원까지 꼭 홀딩하셔서 수익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보내주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1만 4천 원 손절과 터치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가져가보자 오히려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이 기업도 어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계속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네, 어제 소개해드렸고 오늘 시장 상황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잘 버텨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 막판에 이스트소프트, 우리 종목이죠. 이스트소프트가 마지막에 끝까지 올라가주면서 장 막판에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어요. 거의 AI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스트소프트입니다. 그 종목이 장 막판에 종가를 고가로 마감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역시 AI 관련된 종목으로 돼서 지금 구간이면 분암에서 충분히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증시라든지 내일 국내 증시에서 AI, 특히 이스트소프트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동사 역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주는데 목표가 2만 4천 5백 원까지는 내일 못 와요. 왜냐하면 그 정도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혹시 단타를 하셨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서 공개방송 들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개방송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일단 한글과 컴퓨터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공개방송 참여하셔서 더 알찬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리뷰 도와드렸고요. 오늘도 특선 메뉴 알아봐야겠죠? 일단 주제료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장 주제료는 드론과 가상자산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두 개의 수혜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이신 건가요? 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 그 종목 하고 바로 종목이 나옵니다. 드론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그 회사의 자회사가 가상자산에 관련된 일을 또 하고 있어서 이 종목 하면 두 가지의 섹터의 수급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가상자산이야 지금 말씀드렸듯이 더 추가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드론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무인화 전투기라든지 드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드론이 외국의 기술력이 만약에 끊기게 된다면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산화에 대한 기술력을 더 위로 올리자, 끌어올리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만큼 관련된 것에 종목에 집중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에 들어서 네 일장 주제료로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장 특선 메뉴는 바로 JCR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있거든요. 지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쉬어가고 있는데 보시면 쉬어가는 구간이 얘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고점 땅땅땅 세 번 맞았던 고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대금으로서는 여기 돌파 못해 라고 하면서 전 거래대금들이 막고 있는 현국이죠. 종목은 제이션 시스템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라든지 드론 관련된 그리고 모니터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이션 시스템의 손자회사 그러니까 자회사의 자회사인 D&D컴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메인보드를 만들어서 그 메인보드를 만드는 대만의 기업의 국내 총판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채굴을 하는 그런 메인보드를 사실 분들이면 꼭 제이션 시스템의 자회사의 자회사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매출이 좀 발생될 것이다는 그래서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해서 가상자산에 올라갔다 마다 좀 올라갔던 그런 이력이 있어서 그래서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오늘 지금 윗골에 담은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 큰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한 분할 매수하셔서 매수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3,580원 정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5,870원으로 지금 구간보다 한 10% 업사이드 구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매수하셔서 수익 전 구점이 5,870원입니다. 여기서는 수익을 조금 챙겨가는 한이 있더라도 꼭 홀딩하셔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특성 메뉴 JCR 시스템 알아봤습니다. 목표 주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다음으로 별미 메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별미 메뉴는 리파인입니다. 메뉴 점님 어저께 이 기업이 거의 하한가 가까이 내려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어제 하락의 이유는 뭐였나요? 어제 하락의 이유는 팔리는 것 때문이죠. 매각의 이슈가 있어서 팔리는 것 때문인데 생각보다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나 봐요.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어떻게 보면 유일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튼튼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 전세에 계약을 할 때 꼭 리파인의 보증이 있어야지만 전세가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LS증권에서 부동산 권리조사 기업 1위 기업인 리파인의 최대 주제가 된다. 34% 정도의 지분을 가져가는 건데 금액이 아마 지금 한 16,000원 정도 되는 리파인 가격인데 한 2만 1,000원 정도? 이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양수도 계약을 맺을 것 같은데 2만 7,000원이군요. 2만 7,000원. 2만 7,000원으로 해서 지금보다 꽤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회사 자체만으로도 괜찮은데 지금도 국내 1위고 돈도 잘 벌고 캐시카우도 좋은데 굳이 매각을 해야겠냐. 이러한 주주들의 불만 사항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생각보다 가치를 좀 적게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저께 하안가 근처까지 왔다가 아래 꼴이 좀 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아래로 흔들림이 있었지만 아래 꼴이 잘 달아서 지금 가격대를 유지해줬어요. 그 이유는요. 과거의 전 고점이었던 가격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저항이었는데 이제는 떨어진 이후에는 지지가 돼서 지금 계속 지지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 만약에 여기가 이탈하게 된다면 전 저점인 1만 5백원까지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1만 5백원을 손저가로 정해드리겠고 지금 구간에서 분암에서 잘 하신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저는 1만 5천 2백원이 아니라 얘네들이 가져간다는 2만 7천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봐서 이 종목을 가져 놔봤습니다. 목표가는 1만 5천 2백원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별미메뉴 바로 리파인이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니저님 오늘 또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방송 있으시잖아요. 오늘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오늘 공개방송 내용은 시장이 좀 많이 힘들고 어렵고 한데 이제 지금 완전 혼돈의 K증시입니다. 그래서 산타랠리가 가능할까? 산타랠리가 가능한 종목, 업종, 업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 7시 20분에 너튜브에서 강윤균 매니저가 공개방송 하니까 강윤균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시 20분에 시작합니다. 강윤균 매니저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상전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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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